새로운 어떤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레트로아 복고풍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수록곡들도 멤버 참여도도 높았고 고민이 많이 담긴 그런 앨범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. 네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민현재 차이입니다. 고맙습니다. 활동이 끝난 이후에 일본에서 콘서트도 있고 해서 해주세요.